프로젝트 시대의 소현과 CNBLUE의 영파와 카라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현씨는 예전에 가상 결혼을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거기서 아직 친해지지 못한 상태에서 친해지기 위한 반말송이라는 곡을 만들어서 불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불러보는 자리입니다. 소현씨는 소현씨는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는 끝났는데요. 일본에서 용서 커플을 사랑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 무대로 준비를 했는데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